노을 28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23년제 EU의 어른 이랜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플리마켓, 텀블러에 맛있는 커피 한 잔,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멋진 모습 남길 수 있었던 인생네컵, 집에 있는 빈 화분에 새 생명을 상추 모종 심기, OX 퀴즈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배워보기, 두더지 게임 겟러그 테트리스와 함께하는 추억의 오락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주방 비누 만들기, 우쿨렐레 사회공원팀, 신앙송 행복플러스, 트아사무, 댄조, 키타의 추억, 인지 놀이 커뮤니티의 멋지고 즐거운 공연, S라인댄스 수강생들의 신나는 공연까지, 너무 신나고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서울런 4050은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4050 중장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합니다. 온라인에서 직무교육 듣고,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 심화 과정 듣고, 컨설턴트에게 멘토링도 받고, 보험이론 전문가인 RMI 경영연구소의 박사급 강사와 보상실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알기 쉬운 실손보험 무료 특강이 진행됩니다. 적수는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따로 또 같이 떠나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 그리스, 스페인의 이어 남미, 필리핀 편이 개설되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것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